자 그럼 연령컨설드 좋은 날 양양 초기공원에서 시그니처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시그니처 부모님 안녕하세요 시그니처입니다 반갑습니다 누구한테 개인인사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시그니처 클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시그니처 세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그니처 세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시그니처 벨입니다 안녕하세요 양띠 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시그니처 조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시그니처 채설입니다 저희가 방금 들려드렸던 곡은 시그니처의 I OK라는 곡인데요 어떠셨나요?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여기 양의 아이러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공정의 벚꽃들도 너무 예쁘고 여기 송이 버섯이 유명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송이 버섯 모양의 빵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다 네 그리고 제가 양양을 겨울에 와봤는데 너무 겨울 바다가 예쁜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봄맞이로 이렇게 시그니처 멤버들과 함께 와서 너무너무 좋고요 저희가 봄을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예쁘고 야 봄이다 봄이다 꽃인다 여러분 제가 또 오늘 생일이었거든요 생일이 생일이 생일이었는데 이렇게 생일날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 여러분들이 제 생일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와 여러분들 정말 완벽한 날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한 곡만 남겨두고 있는데 아쉽죠? 저도 아쉬운데 저희가 이제 최근에 활동했던 오로라라는 곡을 들려드릴 건데요 I'm OK랑 같은 앨범에 수록되는 노래예요 타이틀곡인데 맞아요 앞으로도 시그니처 많이 들어주세요 맞아요 빨리 꼭 소개를 해주세요 오로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로라는 이제 제가 담당이거든요 네 오로라는 만나러 가는 소녀들의 운명적인 동행에 함께한다는 곡인데요 다들 저희의 함께 해주실 건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양양도 날씨가 너무 추워요 여러분들 맞아요 일교차가 요즘 심하니까 꼭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마지막 무대까지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리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마지막까지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 시그니처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양양 꼭 다음에 또 꼭 놀러올게요 맞아요 아 그럼 이제 여러분들 아까 리허설 때부터 계셨으니까 진짜 오래 계셨잖아요 저희가 빨리 무대 보여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그니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응 더 가야돼 응 더 가야돼 파이팅 예쁘다 오